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계종을 놀라라입니다.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팬네임 정한다는 글을 하나 쌌었죠? 예, 정확히 발음한 겁니다. 쌌었죠? 사실 제가 정하기 귀찮아서 알아서 짓게끔 한 건데 자, 여러분 멋진 팬네임 지어주실 거죠? 예! 아이, 그럼 형 당연하지! 믿기는 개뿔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이런 걸 즐겨하는 유튜버의 구독자라는 걸 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처음 말한 새끼 누구야! 심지어 추천수도 1등이었어! 이렇게 된 이상 팬네임을 하더라도 주인님 관련된 게 아니면 온갖 불만은 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님을 거꾸로 쓰면 니민주가 되죠? 니민주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어떠한 의미도 없으니 여기서 ㅇ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님을 없애주면 두둥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 인중입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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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인체로 나아! 사퇴해라 사퇴해! 뭐 진정하시고 제 말을 한 번 들어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보는 신체가 어딘지 아세요? 어... 손이요? 그래요! 바로 얼굴이에요! 그 얼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 야야 좀 더 밑으로 오케이 스톱! 그래요! 바로 인중이죠! 가장 관심 있는 부위에 가장 중심이 있는 부위 전 인중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인중입니다. 아니 가장 관심 있고 소중한 부위 중 센트 오브 센터 이토록 소중한 부위를 팬네임으로 정한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나쁜 게 아니... 뭐야! 마지막에